형님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주버님이 요식업계에 큰손이었는데 아주버님 돌아가셨다고 돈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돼요? 괜히 알른 소리 하시는 거죠 형님? 내가 오죽하면 동서한테까지 와서 돈을 빌리겠어 나도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줄만 알았지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지금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 아니 평소에 경영을 어떻게 하셨길래 돌아가시자마자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요? 혹시 어디 재산 빼돌려 놓은 거 아니에요? 아님 다른 데 살림을 차리셨나? 뭐? 동서는 말을 해도 우리 경식이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그냥 우직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 거 동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죽기 전에 아는 사람 믿고 사업을 너무 확장시켰던 게 화근이 된 거야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것도 그 스트레스인 것 같고 그러니 적당히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욕심을 내셨을까 동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데 내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서방님 힘들 때 우리 그이가 많이 도와준 거 동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그 덕분에 지금 서방님도 식당 잘 되고 있고 형님 아주머님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하나 내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이세요 첨포 하나 내주는 게 뭐 어렵다고 형님네 벤츠 타고 다닐 때 우리 그이는 아반떼 타고 다녔고요 형님네 한우 먹을 때 우리는 삼겹살 먹었어요 그동안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지금 와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형님도 참 딱하시네요 남편 돈 잘 벌 때 뭐하고 그때 돈 좀 모아놓으시지 동서 정말 1억이야? 내가 아예 달라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집 경매 넘어가는 것만 좀 맞게 빌려달라는 거잖아 갚는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원래 가족끼리 돈 거래 안 하는 거 모르세요? 그리고 형님을 뭘 보고 돈을 빌려줘요? 뭐 해서 갚으시게요? 갚을 능력은 되고요? 나 뭐든 할 거야 파출부도 하고 마트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이고 퍽이나 잘 하시겠네요 사장님 사모님으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험한 일을 한다고? 그런 일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열심히 돈 벌어서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밀리지 않게 할게 어? 형님 저 이자 비싸게 받아요 그래? 나는 좀 깎아주면 안 돼? 형님 아 이래서 제가 가족이랑은 거래 안 한다니까 아냐 아냐 줄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빌려줘 그럼 차용증 쓰세요 차용증? 그래 써야지 쓸게 이자 절대 안 밀린다고 하셨어요 약속 꼭 지키세요 아셨어요? 어 동서 그럴게 두 달 뒤 형님 형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? 동서 미안해 며칠만 좀 시간을 주면 안 될까? 나도 일하는 데서 돈을 못 받아서 내가 이래서 아는 사람하고 돈 거래 안 한다니까 형님 저는 이러면 이자 두 배로 물려요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형님 형님은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아니 돈 없으면 명품 가방을 들지 말던가 그 가방이랑 신발 그거 뭐예요? 돈 없으면 그거라도 갖다 팔라구요 아직도 자기가 사모님인 줄 아나 식당 알바나 하는 주제에 동서 이런 게 무슨 돈이 돼 신발도 다 달았고 가방도 이거 오래된 거야 돈 되는 명품이랑 폐물은 진작에 팔았어 그럼 가구라도 팔아서 돈 갚으라고요 아 진짜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해? 엄마 나왔어 어 우리 아들 왔나보다 동서 오늘은 그만하고 내가 돈 되는 대로 연락할게 조금만 시간을 좀 줘 응? 어? 작은 엄마도 계셨네 그래 너 군대 휴가 나온 거니? 네 야 요즘 군대에서는 월급 많이 나온다면서? 그거 네 엄마 좀 줘 네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이자 줄 돈도 없어서 나한테 싹싹 빌고 있잖아 네? 동서 동서 나중에 나랑 얘기하자고 그랬지? 형님 경식이 몰라요? 아니 다 큰 자식을 뒀다 어디다 써요? 형님도 참 딱하시네 야 야 니 엄마 이 집 경매 안 넘어가게 하려고 나한테 돈 빌렸어 그런데 지금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고 있으니 어쩌냐 어? 엄마 무슨 얘기야? 아 동서 정말 동서 내가 내일 연락할게 어서 가 형님 내일 꼭 주는 거예요? 형식아 나 간다 잠시 뒤 엄마 작은 엄마 얘기 뭐야? 엄마가 돈을 빌렸어? 그게 이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엄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? 너 군대 가 있는데 얘기하면 뭐 해 괜히 너 속만 상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엄마가 이렇게 혼자 끙끙 앓는지도 모르고 괜찮아 엄마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복무나 무사히 잘 맞춰 알았지? 그런데 작은 엄마도 참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해? 아니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어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내가 작은 아버지 한번 만나봐 됐어 그 인간은 바쁜지 네 아버지 죽고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네 작은 엄마한테 부탁한 거야 아니 작은 아버지 사업 망하고 거리에 나은게 생겼을 때 엄마랑 아버지가 거둬줘서 몇 달 우리 집에서 생활도 했었고 그때 아버지가 당신 돈 들여 우리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내준 거 아냐 그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됐으면서 어쩜 사람이 이거 은혜도 모르고 그러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다 잊었나 봐 그리고 솔직히 네 아버지 죽고 없으니 돈 빌려줬다 떼어먹힐까 봐 걱정도 되겠지 아 진짜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이자까지 꼬박 받을 생각을 하고 이자 밀렸다고 엄마 구박하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? 돈 앞에 가족이 어디 있니? 그래도 니네 작은 엄마가 돈 빌려줘서 이 집 경매 안 넘어간 거야 그냥 고맙게 생각해 아 진짜 내가 저녁하고 봐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엄마 이런 수모 다시는 안 당하게 해줄게 그래 말만이라도 고맙다 우리 아들 3년 뒤 많이 먹어 아들 엄마도 많이 먹어 와 진짜 우리 엄마 고생 많았다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악덕 같은 작은 엄마한테 시달리느라 말이지 그래 난 진짜 네 작은 엄마가 저승사자 같았어 이자 내는 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쪼여와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저승사자란 말 딱 맞네 아우 이제 네 작은 엄마 얼굴 안 봐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 엄마가 진짜 닥치는 대로 일한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집도 안 넘어갈 수 있었어 너도 고생 많았지 뭐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뭘 나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엄마 일하지 말고 쉬어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말만이라도 고맙네 그런데 엄마 계속 일할 거야 왜? 놀면 뭐해? 네 아버지 살아있을 땐 그 그늘에서 돈 쓰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와 일해보니까 노동의 가치랄까 돈의 소중함이랄까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어 좋아 또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도 힘들잖아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좋아 삶의 활력도 생기고 그래 하지만 엄마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알았지? 그래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오늘은 기분 좋게 먹자 응? 2년 뒤 정우 엄마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네 다 하셨어요? 그럼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아직 빨래가 좀 남았는데 그건 제가 할게요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고급아파트는 들어오는 것부터 뭐가 이렇게 힘드니? 한참 헤맸했다 그랬어? 어서 들어와 어머 형님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? 내 친구 알아요? 둘이 아는 사회야? 우리 집 일하는 이모님이셔 뭐 이모님? 어디서 파출부 한다더니 그 집이 여기? 참 세상 좁네 잘 지내셨어요? 요즘은 돈 안 필요한가 봐요 도통 연락도 안 하시고 어 동서 잘 지냈지? 나 가보려던 참이었어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 정우 엄마 나 가볼게요 아, 네 아니, 잠깐만요 그런데 형님 파출부 자세가 안 돼 있네 뭐? 아니 지금 주인집 사모님한테 정우 엄마라고 한 거예요? 아니 동네 이웃도 아니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주인한테 누구 엄마가 뭐예요? 예이 밥 말아 드셨네 뭐? 예 우리 형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사람 부리면서 이건 아니지 누구 엄마가 뭐니? 그럼 돈 주고 부리는 맛이 안 나잖아 사모님이라고 하라고 그래 아, 예 됐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일부러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호칭 어색해서 그래? 그럴 거면 저렇게 나이든 노인네 쓰지 말고 젊은 사람 써 불편하게 다 늙은 할머니를 왜 쓰니? 동서 아이참 성민아 왜 그래 진작에 일 그만두시겠다는 거 내가 억지로 계셔달라고 해서 우리 집 일 하시는 거야 일을 얼마나 잘 하시는데 너 자꾸 우리 이모님한테 이러면 나 곤란해져 집안일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일은 또 열심히 하나 보네 그럼 가던 길 가세요 거기 그렇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동서 정말 어, 누구지? 어, 아드님 오셨네요 이모님이 안 내려와서 올라왔나 봐요 어, 제가 금방 내려간다고 전화했었거든요 경식 씨,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안 내려와서 네 이모님이 나가려던 찰나에 제 친구가 와서 어머 이게 누구야? 경식이구나 야 너는 아직 취직 못했니? 음 네 엄마 남의 집 일이나 하고 다니게 하고 한심하다 너도 동서 말이 좀 지나치네 작은 엄마가 이런 말도 못해요? 작은 엄마 저 취직했어요 그래? 어디? 아르바이트? 여전하시네 비아냥거리는군 저 아버지 회사였던 CC푸드에 취직했어요 뭐? 우리 식당 대표기업? 네 제가 회사 프랜차이즈 식당 관리하고 계속 점포 운영 권한 줄지 말지 담당하는 업무 맡고 있어요 뭐? 네가? 네 작은 아버지 식당도 제가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그 식당 말 많던데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뭐? 이 자식이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? 그래봤자 일개 말단 직원이 어디서 깝치고 있어? 거기 직원들이 여사장 갑질 때문에 힘들다고 본사로 그렇게 항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그렇게 아무데서나 갑질하고 그러면 한순간에 싹 가요 조심하세요 뭐? 야 이게 진짜 그리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손님들 불만 접수도 작은 아버지 가게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회사 이미지 말아먹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저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? 뭐? 곧 조사 한번 나갈 겁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가자 엄마 어 그래 정우 엄마 내일 봐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잠시 뒤 동서시점 얘 너 진짜 왜 이렇게 안하무인이니? 아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네 뭐가? 우리 이모님한테 그 태도가 뭐야 심지어 네 형님이라면서 너 때문에 이모님 그만둔다고 그럴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? 너 우리 이모님 그만둔다고 하면 네가 책임져 야 사람 쬐어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저 노인네 뭐가 좋다고? 야 너 진짜 우리 이모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? 저런 분 없어 우리 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너 남의 집 일한다고 그렇게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아참 그리고 우리 이모님 아들 엄청 부잣집 여자랑 곧 결혼한대 곧 뭐? 부잣집 딸? 그래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는 집안이래 뭐? 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뭔 복이 있어서 그러니까 함부로 막 무시하고 하지마 너 그거 다 너한테 돌아온다? 아 몰라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줘 갑자기 갈증난다 일주일 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건물주님이 없던 일로 직접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? 네 이 가게 계약이 두 달 있다 만료가 되잖아요 아 네네 계속 연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아니 건물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보고 이 건물에서 나가란 말씀이세요? 여기 몫이 참 좋은데 생각보다 이 식당에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식당 별로라는 얘기도 많고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가끔 주인이 불친절하다고 별점 테러 주는 사람도 많던데요 아이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? 저희 장사 잘 돼요 건물주님 장사 잘 되시는 분이 자꾸 임대료 하루 이틀씩 밀리세요?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다음부터는 날짜 꼭 맞출게요 그거 때문에 빈정상 하셨구나 우리 건물주님이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안 늦을게요 네? 아 여기가 딱인데 아니 대체 여기에 누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? 저희 예비 시어머님이요 카페를 창업하실까 하셔서 어머 우리 건물주님 결혼하세요? 네 그렇게 됐어요 결혼하면 이 건물은 남편이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옆 건물만 제가 계속 관리하고 어머 우리 건물주님이랑 결혼하는 분은 진짜 럭키다 아니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끝내주지 성격도 좋지 게다가 부잣집 딸이지 와 그분은 완전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가요? 남친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제가 과분하죠 나중에 결혼식에 오세요 아이고 불러만 주시면 가지요 어 저기 저희 예비 시어머니 오시네요 어머님 어머님 이 자리 어떠세요? 카페 자리로 마음에 드세요? 어 여기 말하는 거였니? 아니 형님이 왜 여기 설마 경수가 우리 건물주님이랑 결혼한다는 그 럭키가이? 왜 배아파? 우리 예비 며느리 건물에 자네 식당이 있다더니 맞네 참 세상 좁구만 아 말도 안 돼 아니 경수가 어떻게 왜 속상한가? 하기야 자네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여자니 우리 경수가 이 건물 주인이 된다고 하면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고도 남을 인간이지 아 말도 안 돼 어머님 아시는 분이세요? 어?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자리가 좋구나 진짜 여기다 카페를 할까?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? 아니 잠깐만요 이러는 건 아니죠 형님 여기 엄연히 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밀고 들어오면 안 되죠 상도덕에 어긋나죠 도덕 얘기가 자네 입에서 나오니 참 가짱구만 아니 자네가 그런 거 지키는 사람이었나? 우리 며느리가 여기 식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임대료 올려 쫓아낼까 고민하던데 그러라고 해야겠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 여기 저희 가게인 거 뻔히 아시면서 가족끼리 그러시면 안 되죠 가족끼리? 그래 자네 말 잘했네 가족끼리 자네가 나랑 경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기억 안 나나 보지? 그거야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동안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네요 용서하세요 형님 용서? 우리 사이의 용서는 무슨 그냥 남남보다 못한 사이에 형님 저 이 가게 하나 남았어요 요즘 장사도 잘 안 돼서 저희 힘들어요 이거 빼면 저희 다른 가게 다시 못 얻어요 그거야 내 알바 아니고 형님 보라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한번 볼까 그럴까요 어머님 그런데 두 분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? 아 남보다 못한 가족 나중에 차차 얘기해 줄게 가자 왜 이렇게 바닥이 깨끗하지? 오늘 건물 청소하는 날도 아닌데 그러게 아이고 우리 건물주님들 출근하세요 어 작은 엄마 어때 바닥 깨끗하지? 내가 너 오는 줄 알고 여기 건물 청소 싹 해놨어 우리 건물 건물주가 된 걸 환영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뭐지 이 황당 시추에이션은? 그나저나 우리 경수 결혼한다더니 더 잘생겨졌네 아 뻔뻔스럽네 정말 아 왜 그래 너무 그렇게 나 미워하지 마 형님 제가 반성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이 건물에서 나가지만 말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 이 건물 청소 맨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아 그리고 형님 이거 이게 뭔가 제가 또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형님 좋아하는 반찬들로 싹 만들어 담았어요 제가 이 반찬들 평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버리지 마세요 아 누가 이런 거 달래 형님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리고 경수야 아니지 건물주님 그동안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거 다 잊고 나 좀 살려주라 응? 제발 글쎄요 하는 거 봐서요 경수야 이 불쌍한 작은 엄마 살리는 셈 치고 아량 좀 베풀어줘 응? 그 후 네 그렇게 동서는 자기 식당을 지키기 위해 저와 아들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며 살고 있고요 저는 효자 효부인 아들 며느리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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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